네 해외 주식 파이팅의 리포트 해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주식 종목면은요.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홀딩스 아마 제일 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한국에 있는 종목분들 중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름 긴 종목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긴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대포차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 요겁니다.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도 몇 글자죠? 12글자에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이런 기업이 이제 대포차 시간에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기업은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긴 건 아닌가요? 피부임상...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9, 5, 14글자. 더 길죠.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홀딩스. 그래서 그냥 NCLH라고 티커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 뭐하는 회사냐. 여기 딱 써 있죠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이 회사는 이제 크루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아 이 회사는 크루즈 3사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갑자기 왜 들고 나왔느냐. 얘네가 8척 발주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했대요. 아니 업황이 좋아서 발주하는 거 아닌가? 왜 하락을 했지?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업황도 한번 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왔고요. 주가는 주가도 한번 볼까요? HTS에서. NCLH. 이건 진짜 티커명으로 외워야 되겠네요. 네. 얘네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서다가 이런 계획 발표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빠졌을까?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우선 이제 이 회사는 몇몇 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컨템포러리 선부터 럭셔리 크루즈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의 라인업들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그리고 오세아니아 크루즈, 니젠트 세븐 시즈 크루즈까지 이런 브랜드들을 보유한 운영사입니다. 지금 총 32척의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세계 700여 개 한국을 기항을 하고요. 28년까지 원래 이 회사가 5척 선박을 더 도입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8척을 신규 발주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척인데 5척에 8척 하면은 45척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8척 신규 선박들은요. 원래 이제 세계 선박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로 만들게 돼요. 새로 만들 때 좋고 큰 거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 얘기와 함께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걸 하면서 또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개인 섬, 개인 소유 섬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스터럽 K라는 곳에 다중선박 부두 건설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긴 합니다. 지금 이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크루즈선 산업이라는 게 작은 선단을 보유하게 되면은 사실은 성장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항구들이 있어요. 이 작은 선박들로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원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좀 공격적인 투자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향후 한 이 계획들이 다 진행이 되면은 향후 10년 내에 업계 내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 섬의 선박 부두 건설을 결정한 것도 원래 이 회사가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왜 개인 섬에다가 우리가 한 1500억 2000억씩 써서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열 캐러비안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코코케이 프라이빗 아일랜드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에 엄청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생산,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좀 변화를 시켰다. 이것에 긍정적인 내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시장에서는 걱정했느냐. 그러게요. 좋아 보이는데. 미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루즈 선사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젠지 아냐. 공급률이 굉장히 낮을 때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는 대표적인 섹터고 밸류에이션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섹터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그리고 이제 이전에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유도 2025년부터 27년까지 공급 증가율이 극도로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카니발이라는 회사도 선박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200만 원 받던 거. 경쟁력이 떨어지는군요. 우리 배 타시면 150만 원에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이러한 선박의 발주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크루즈 라인 선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커 보인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 4년, 4, 5년간 계속 공급 증가율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올라왔었던 성장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거든요. 다른 데가 더 발주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노이즈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공급이 많을 것 같으면 좀 담합해서 줄이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사실 회사들이 거기가 쉽지가 않죠. 쟤는 50척인데 나는 왜 30척이야? 나도 10척 다 하고 싶어. 더 늘릴래.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크루즈선은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익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홀딩스까지 오늘 해파리에서 살펴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해파리 통해서 듣고 싶은 종목들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또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또 인사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